4월 22일 우리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나요?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고요.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엔캠 좀 같이 볼게요. 자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이 고점에 쌓인 물량들을 천천히 세력들이 데드캡 바운스로 물량을 털어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8% 정도로 종가 마감을 좀 해줬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 걱정되는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이 업계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똑같아요. 똑같은 개인이고 세력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. 자 하지만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나요?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은 세력들도 자기들 돈으로 주가를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 그냥 무지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제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세력들한테 로비를 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물량을 끌어올릴 거고 세력들 또한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. 지금 나가게 되면 세력들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. 세력들은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. 당연히 하락을 만들어야 개인들이 나가 떨어지고 세력들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. 물론 너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는 소통방에서 제가 분할 매도 혹은 분할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끝까지 수익으로 전환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. 엔캠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. 우리 길게 봐야죠. 주식은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 한다는 점 마음속에 각인시키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냐? 절대 아닙니다.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세력들의 방향성을 포착을 했고 세력들의 매도가를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해야 할 수 없지만 아직도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. 엔캠은 아직 이 윗구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. 다르게 말하면 매물대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엔캠이 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도대체 이 엔캠을 우리는 어디까지는 끌고 가야 하는가 이 최소 목표가,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.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엔캠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모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집 인원이 거의 다 찼습니다. 자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 설정을 끝냈고 제가 1대1로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릴 거예요. 어렵게 위해서 컨펌을 받아 종목 선별은 끝내놨고 이 엔캠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건데 이런 힌트를 드리면 이 종목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힌트를 드릴게요. 당장 내일 시초가에 매수하시고 16%에서 18% 사이 당일 매도, 당일 매도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고요.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에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엔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죠. 자, 지금 이 하락이 왜 나오고 있을까요? 이 세력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지금 추가 상장 BW 물량 그리고 보통 주전환 물량 600억이 나오는 시점인데 제가 세력이라도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 것 같아요. 왜? 이 600억 물량을 당연히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소화를 하고 싶어 하겠죠. 이 물량에 소화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는 거고 더군다나 5월에 있을 이 이벤트 MSCI 편입 때문에라도 지금 살짝 숨고르기를 하면서 이 물량에 소화를 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 지금 구간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에 붙었던 게인들을 가볍게 털어내고 있는 구간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고점이 아닙니다. 아직도 엔캠은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요. 엔캠은 이미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고 차트, 수급, 기업의 가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. 하지만 주가를 결국 움직이는 건 이 세력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느냐겠죠.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큰손들이 이 엔캠, 에코프로를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즉 지금 세력들이 2차 존재 쪽 종목을 대량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. 자 여러분들 과연 이게 개인들일까요? 아니죠. 개인을 가장한 정확하게는 개인들의 계좌로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. 저도 K증권사 쪽 지인한테 들은 건데 이 에코프로를 운전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하게 물량을 끌어올린 세력이라고 저도 어제 전달을 좀 받았고요. 이 에코프로를 운전했던 세력들이 엔캠에 손을 댔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? 5월에 있을 이 MSCI 편입이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.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패시브 자금이 기관이 억단이라고 한다면 외인은 조단위로 들어오게 돼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? 지금이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. 정말 쉽게 생각하면 더 올라갈 종목을 지금 매도를 해버린다는 건 수익을 그냥 안 보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엔캠의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잡아드렸었죠. 2차전지 섹터 순환매, 전액 대장주이기 때문에.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체크하고 8만 6천원 구간에서 매집을 끝내드렸고 21일 수요일에 세력들의 차일 실험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략 매도로 300% 이상 수익 실험 타점 안내 드렸고 다시 한번 재진이 타점 안내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.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,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러 가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. 확실한 가격 전략,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.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한 분에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.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.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.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선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실을 본 적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. 투자하시고 계신 그 투자금, 귀한 돈이잖아요.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. 그 돈이 어떻게 버신 건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구간 도와드리고 싶고 절대 이 구간 늦지 않았습니다. 어차피 이 구간에서 제가 3차 제진이 타점 잡아드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010-4972-9673으로 앵캠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원래 제 예전 앵캠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.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.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제가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.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딱 8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근데 이미 130분이나 넘게 신청을 주셨어요. 자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60명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. 자 010-4972-9673으로 엔캠이라고 지금이라도 바로 보내주시고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셨는데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자가 와서 문자들이 안 오거나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.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드리고요.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엔캠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꼭 붙여서 보내주시거나 다른 번호로 보내주시고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그분들 위주로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. 아시겠죠?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.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.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.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량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.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.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.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.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월요일에 이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?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%에서 18%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500%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제가 손수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직접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정리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 지인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.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 히든주 한 개 대기 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면서 올라간다고 말해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. 저 또한 그렇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됐고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. 제가 그동안에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종목을 하나 입수로 해왔는데 이 종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.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.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을 거래랑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.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들이죠.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때문에 어떻게 되죠?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가죠.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%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.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의미를 보일까요?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%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. 자 지금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% 이상 올라가기 전에 저점에서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시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010-4972-9673으로 경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시켜 드릴 거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바로 16%에서 18% 정도 먼저 수익 내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